수요일 토크킹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분들과 토크로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위 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주로서 도너스 김재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럼요. 제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일부러 그 동네라든지 구를 많이 예컨대 대중교통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까? 그럼요. 일단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으니까. 도봉구에 살고 거기서 나고 자랐고 학교 다녔고 지역구로 있고. 제 질문은 저 같으면 저는 뭐 제 집에서 딱 나와서 직장까지 왔다가 들어가는데 일부러 그 동네를 막 걸어다닌다든지 주민들하고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밥도 저는 도봉구에서만 먹습니다. 정치인이십니다. 지금 장윤선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비전 발표도 있었는데요. 전당대회 일단 비전 발표보다는 눈에 띄는 게 이른바 김나연대. 이게 뭐 요새는 다 연대가 많아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 만났던 부분 그 부분 먼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고초로 해서 만났다. 정당사에서 그렇게 전례를 찾아보었을 정도로 같은 당 후보를 정말 짓밟았거든요. 정말 두들겨 패고 짓밟은 다음에 이런 실력을 하니까 또 집에 찾아가서 나와라. 그리고 좀 웃어라. 거의 그 수준인데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런 사진을 찾아도 웃는 사진을 못 찾았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누구 표현대로 학폭 피해자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나와서 나 문제없다고 좀 웃어라 이거를 강요를 한 느낌을 나경원 의원 표준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뭐 효과는 커녕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지금 김재수 위원장님은 이제 당내 계시니까 어쩌면 연판장을 돌렸어요. 그것도 좀 이례적이었는데 나오지 말아요. 연판장을 조선 의원들이 돌리고 장재원 의원은 반윤 우두머리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러다가 그만두니까 또 가서 악수하고 웃어라. 이 연대가 좀 갑작스럽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좀 본 사람 입장에서 씁쓸하죠. 아 씁쓸합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제가 라디오 나와서 크게 이제 전당대회 관련된 세 가지 예측을 했는데 두 개는 완전히 틀리고 하나 맞았는데요. 나경원 나오냐 나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틀렸고요. 얘기를 여기서도 했습니다. 네. 류승민 나오냐. 그래서 나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남의 얘기를 들어서 그랬던 거고. 제가 나경원 대표에게서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했었던 거는 불출마하는 순간 김기현 의원을 두루뭉실하게 지지할 거다. 그 얘기는 유일하게 맞았던 게 제가 무슨 어떤 촉이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대하는 지금 당내 태도는 그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내 주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이 흐름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조직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를 들면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우리 표를 몰아줘야 되는지를 분명한 사인을 주는 거지 실제로 지지율을 흡수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인을 정체성 사인을 지금 주는 것이다. 정체성 사인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디렉션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나경원 의원의 표를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단일화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 기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른바 김나연인데 득표에 이득 유리함이 있을까요? 저는 어찌됐든 김기현 후보가 독자 생존하는 대표로서의 어떤 품격에 맞고 우리 당을 이끌 수 있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총사령관이 될 만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점에서 보자면 김기현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방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어요. 특히 김나연대가 저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웃지 못하는 장면을 만들었고 결국에는 그 과정에 이르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당원들도 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득표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김나연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도 한번 해보죠. 유난연대 표현 두고 대통령실에서 아주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친중계 의원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 정체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보수평론가이신 우리 변이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색깔로는 공격을 하는데 글쎄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사회활동하면서 이렇게 특정 이념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단체에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늘 그래가지고 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정치했었고 지금 이 국힘당에서 정치했었는 게 그게 안철수의 정체성인데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념적으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랬으면 단일화 안 했을 거다 그러는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묻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영복을 좋아하고 그걸 알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국정원 원석도 바꿔내고 신영복 빈소에서도 계속 가장 강하게 메시지 내고 심지어 평양 가습이 북한 사람들 왔을 때도 김여정 앞에서도 신영복 존경한 데서 문제가 됐었고 나는 그렇게 신영복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검찰총장을 했습니까? 단지 지금 안철수를 찾아보니까 신영복에 돌아가셨을 때 빈소에 가서 조문사인 걸 갖고 깜짝 놀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단일화 못했다 했다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다하는 신영복을 가장 많이 알리는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밑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너무 이 색깔론도 억지스럽다는 거죠. 너무 억지스럽죠. 거기다가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이 300만 원 당비를 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가 됐는데 당에 계시니까요. 어제 또 이준석 대표는 나도 200만 원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당비하고 당무 개입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실 할 이야기인데 진짜 우스운 얘기를 한 거고 대통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한 거죠. 저도 당비 많이 냅니다. 당위 위원장도 많이 냈습니다. 당위 위원장도 많이 냈겠네요.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만큼 당무에 개입을 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낸다고. 100만 원보다는 안 내지만 100만 원 낸다고 해서 천 원 당비 내시는 분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실이 참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의 무게가 300만 원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정치적 무게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당에서 가진 입지라는 것이 그 돈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가진 지위 그다음에 정책 상징성 어떤 당내의 어떤 힘 이런 걸로 나오는 거지. 무슨 300만 원 얘기를 왜 꺼내서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으면 좀 이거 경질하셔야 된다 생각 듭니다. 이런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기가 막힌 주장이 나온 건데요. 이를테면 대통령의 어떤 지위를 300만 원짜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댓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럼 나 한 달에 1억 낼 테니까 나한테 공천권 다 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또 말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무슨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이런 막걸리 이런 수준의 정치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정치를 스스로 이렇게 저열한 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상당히 그동안 수준 높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민주당은 권리당원 등등 하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민주정당 체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대통령실이 막 허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저는 왜 이런 자유행위를 하는 건지 좀 납득할 수가 없고 스스로 너무 천박해지고 있다. 어떻게 300만 원짜리, 천 원짜리 이런 방식으로 돈의 어떤 표의 등가성을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지. 기본적으로 헌법 가치도 무너뜨리고 평등 선거의 원칙도 무너뜨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장 기자 보시기에는 색깔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색깔론은 정말 웃기는 행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 철진한 종북주사파로는 민주당에만 딱지를 붙이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권투쟁을 하면서 딱지를 붙이는 거죠. 너는 처음에는 친윤이야, 반윤이야, 진윤이야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종북 딱지같이 붙이면서 저는 안철수 자진사퇴로는 계속 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안철수 캠프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총공격은 계속될 것 같다.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 캠프가 전략이 1차에서 50% 넘는 거거든요. 결선 안 가는 전략인데 결선을 가게 만드는 어떤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극악스러운 방법으로 안철수를 공격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기현 후보 측의 윤희석 단장,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거 네거티브는 아니다. 검증한다. 함께 가려면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게 네거티브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선거 오래 해보셔서 아실 텐데. 김지석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거티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참 당협 위원장은 우리 편들면 재질당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한번 예측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 이번에는 1위 한 후보인데 왜 사퇴합니까? 김기현 후보 사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끝까지 가신다고 봅니까?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아니, 이 당에서 어쨌든 색깔론 가지고는 시비가 없었던 유승민, 나경원도 출마를 못했는데 그 온갖 협박과 이거에 안철수 씨는 어차피 이 당에 아직까지 녹아들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3월 8일까지 남았는데. 시작과에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유승민, 나경원도 협박하듯이 하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안철수 씨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자기 기업체까지 갖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고발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일찌감치 중대재해법 위반 등등 고발 들어가 있고 여차하면 또 검찰이 소환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고 보신다. 이거는 옛날처럼 안철수 씨를 비하하는 측으로 맨날 철수 아니야 그 선을 넘어서서 거의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나경원도 못 견디는데 안철수가 어떻게 견디겠냐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예측 다 틀렸다고 하지만. 제가 소위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자신 있게 얘기해서 틀렸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에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진 분에게 또 물어보니까 절대 중도사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니셨지만 캠프 내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중도사태는 없고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거든요. 그러시겠죠. 그런데 지금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일반 당원들의 정서가 어떤 식이냐면 저 사람 너무 당을 자주 바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사람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의심이 좀 든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안철수 캠프도 알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본인이 건너오긴 했지만 이 당의 뿌리 받고 이 당의 후보로 당대표가 된 다음에 대선 후보 진출하겠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TV토론이 15일에 있을 텐데 그 TV토론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를테면 김기현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 노조 파업 지지한 거 어떻게 생각하냐. 노동관을 묻는 거죠. 그다음에 2012년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소위 김대중의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판단이 뭐냐. 이런 식의 일종의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자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사상검증 칠성판 위에 올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할지 어떤 메시지를 낼지 굉장히 주목되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에도 큰 파장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과거에 함께해왔던 민주당 쪽에서도 안철수라는 사람이 저런 생각이었어?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천하람 후보가 오늘 아침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TV토론에서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거 꼭 물어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후보는 난리면이라고 얘기할 거고 본인은 바이든이라고 얘기할 건데 아마도 한 후보는 바이든일 수도 있고 난리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나. 그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천하람 위원장님. 계속 그 얘기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난리면이라고 하면 지지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발언도 한번 짚어보죠. 지금 심평 변호사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오고 신당 창당될 것이 탈당하고 이 얘기했던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 이런 발언의 어떤 맥락은 대표님부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심평 변호사의 말이 없었더라도 지금까지 역대 민주화 이후에 여당 선거에서 이런 정도로 깊이 깊이 패고 약간만이라도 자기들하고 약간 노선 다르다고 하면 이렇게 집단으로 달려가서 못 나오게 협박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거 후보 등록세 선거운동을 하는데 사퇴를 요구하고 이거 색깔로는 다 못하면 사퇴하라고 하고 이런 것도 다 처음 보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정도면 누가 봐도 집권 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안철수가 된다. 당 깰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건 굳이 대통령하고 친분 있는 심평 변호사 얘기가 아니라 법 여권 주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참 질문 드려보세요. 이 발언이 있으니까 또 김한길 당시 위원장이 그것을 맡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한길 위원장은 어제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것이다. 입장까지 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여의도 정치권에 이 얘기가 계속 돌았습니다. 작년에 인수인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이 국민통합위원회를 맡아서 하는데 이것은 신당 창당을 위한 방안이 될 거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 누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꿈꾸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못하시고 그리고 이걸로는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의 뜻을 받아서 좀 함께 호흡을 맞출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된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 부인을 하지만 실제 여의도 안에 계속 떠돌던 얘기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되면 탈당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소문도 있었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고 그랬다. 나경원이 되더라도 탈당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기현 후보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심평 변호사가 일종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데 그것을 너무 역풍이 세니까 이것을 아닌 것으로 차단하고 있다. 호흡 회장도 그만둔 거예요. 그건 그만두게. 저는 두 가지를 정리한 거죠. 김기현 캠프에서는. 그런데 심평 변호사가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 하신 거죠. 그런데 앞서 장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돌던 썰이다 보니까 심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파급력이 커졌고 유준석 전 대표가 그걸 또 집요하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확산되긴 했는데 심평 변호사가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고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으로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김기현을 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략이 거꾸로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철수 의원을 띄워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일단은 김한길 위원장이 딱 아니라고 정확하게 매듭을 지었고 그럴 일도 없다라고 딱 이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 논란은 더 확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게요. 이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실이 적극 나서야 되거든요. 대통령실이 비서실장이 나서서 사실이 아닌데 왜 이러냐. 고발 조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작은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고발에 나섰습니다. 청공 관련이라든가 그 밖의 어떤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특히 이제 나경환 전 의원이 그냥 의견 표명한 건데 그거 관련해서 김덕희 비서실장이 기자회견해가지고 이거는 대통령 것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탈당 같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는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가정에서 이제 안철수 씨가 당대표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거냐. 이런 질문의 의미가 없는 게요. 그 정도로 이제 당원들에게 안철수 뽑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버린 거거든요. 메시지다.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하고 당권파가 이렇게 정도로 나가면 결국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그래서 우리 변희재 대표는 강신업 변호사라든지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이 그래도 선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선전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선전할 여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날려버렸겠죠. 그냥 자동적으로 컷오프로 날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제 마지막 날 여론조사에서 신혜 씨 대표는 최고위 중에 6위였기 때문에 컷오프하는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 강신업은 5위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뒤에서 전광원을 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원은 더 자신 있다. 당원으로 가면은.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되게 웃기는 일이에요. 저 안철수 대에서는 이제 너 보수가 맞냐고 그렇게 다그치는데 지금 신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의 상징이거든요. 보수 아스팔트 운동의 상징적 임무를 이념에 치우쳤다고 날려버렸어요. 또 이념에 치우쳤다고. 이념에 치우쳤다고. 그래서 무슨 양란을 치는 거냐. 그리고 이게 지금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좀 무리한 폭주를 할 때 전부 다 보수 아스팔트 운동 정광호 목사나 유튜버들이 막아줬는데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뉘어에나 김세기까지도 완전히 한꺼번에 다 날렸단 말입니다. 보수를. 어제 오늘 안철수에 대해서 종북머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북머리를 원래 태극기 부대하고 유튜버가 붙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같이 안 통해서. 안 해주고 지금 이제 윤핵관, 김기현 공격까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수 유튜버와 태극기 부대를 정권의 운영의 파트너로 삼지 않았나요? 윤석열 정권은. 같이 해오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난리면도 되고 했는데 너무 쉽게 이 사람들을 팽시키니까 이 지금 반발이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두 분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보시군요. 이 컷오프 기준 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저도 이준석 대표가 됐던 전당대회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하면서 컷오프 심사기준 같은 것들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서 알게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인 결정 권한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누구를 컷오프 시킬지도 거기서 결정할 수 있고 몇 명을 본선에 올릴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여론조사 비율이랄지 물론 지금 당원 100%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1차 컷오프 때는 몇 퍼센트로 여론조사를 넣을 것인지 굉장히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컷오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가 가처분 신청 하더라도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돼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던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기 때문에요. 강신업은 재량이 크다는 거죠. 재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절대 안 먹힐 건데 실제로 예를 들면 김세희 씨나 강신업 씨나 이런 분들은 어떤 정파적이고 이념적이고 이래서 컷오프가 된 건 아니잖아요. 보면 굉장히 좀 험한 말들을 많이 하셨고 눈살 찌푸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자칫하면 전당대회가 우스워진다. 여당 전당대회가 무슨 유튜브 합동방송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저는 지지율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 지사 때 받았던 득표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그러면 장 기자님 말씀 듣고 변호사님 말씀하고 싶어요. 아니요. 눈살 찌푸린 말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핵관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장 기자님 생각 한번.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전반적인 전략을 보면 김기현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혹여라도 조금 방해가 될 만한 그러니까 너무 분탕질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지도부가 주는 것 같습니다. 후폭풀이 자꾸 있을 거라고 하는데 후폭풀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컷오프를 그러니까 완전히 자격이 아예 그냥 안 되는 사람 나오면 가볍게 전부 다 컷오프를 여론조사로 했지 서류 심사를 갖고 지금 신혜식이나 이런 사람들 다 브랜드가 알려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서류로 가지고 날리는 데가 사례들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자연스럽게 여론조사가 걸러지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높이 나오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컷오프로 안 되니까 서류는 날려버렸는데 그 날리는 과정에서 지금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은 지금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전혀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판이 들어가죠. 이 가처부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최소한 지금 류아일 씨하고 두 명이 지금 넣었어요. 양신호 씨하고. 그랬을 때 똑바로 설명이 안 되면 그래도 답 납득할 정도로 설명이 안 되면 이거는 위험하다. 기준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멀리 해왔냐 이거죠. 이 정권하고 당이. 같이 갔던 사람인데. 한 팀으로 왔다가 한 팀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같이 정말 무리를 빚는 일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희들은 이제 격이 떨어지니까 안 해도 이거 완전히 이거는 지금 이 보수 진영 전체가 거의 지금 마치 난이 일어난 정도인데. 난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는 이제 그렇게 무리한 폭주를 했을 때 이쪽 유튜버와 아스팔트가 안 도와줬을 때. 안 도와줄 것이다. 이 정권 운영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그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김기현 후보 반대 투쟁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 방송을 하겠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요. 지금 실의식 대표하고 정광호 목사는 이른바 김기현이라고 이름은 말지는 않는데 한마디로 당권파는 이제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권파 후보는 낙선 운동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애매한데 당권파 빼면 안철수 아니면 지금 뜨고 있는 천아람인데 천아람 위원장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 김조섭 위원장님하고 또 친분도 있으니까. 입당 동기 아니겠습니까? 천아람의 시간 오는 겁니까? 천아람의 시간은 오늘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니고 전체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김기현 의원이랑 비슷한 정도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바람을 좀 일으키는구나. 천풍! 천풍! 천풍이라고 아까 천하 허리케인 뭐 이러던데요. 천 허리케인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좀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거겠죠. 지금 전당대회를 두고 빚어지는 여러 가지 당내 마찰음 같은 것들. 실제로 뭐 유튜버들이 출마를 해서 뭐 사실 이제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일들.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뭐 당무 개입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작용의 성격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아람 후보가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출마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것이 정치적 타임을 잘 고려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천아람 후보라는 사람의 역량보다도 지금의 어떤 정치 구조 속에서 천아람 후보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양강 구도 속에서 소외되는 당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소외된 당원들의 마음도 달래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다 뭔가 내가 들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아람 위원장이 잃을 게 없잖아요. 순천이잖아요. 그리고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혀서 나갔는데 하여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했던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의 표가 이제 조금씩 저쪽이 저쪽이구나 하면서 표들이 좀 움직여지는 그런 모양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우리 천아람 위원장 돌풍이 계속될지 또 완주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돌풍도 계속되고 완주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 주말 주 후반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오늘 나온 조사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1위 그다음에 김기현 천아람이 동률 2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그동안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찍을 후보가 없다. 내가 그동안 안철수 김기현 찍으려고 당비낸 줄 아냐 이런 젊은 층들의 호소가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천아람이라는 변수가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계좌부터 열어라. 왜 천아람은 후원 계좌를 안 여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좀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그동안 이런 선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허무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소위 이준석 대표 이후에 입당한 적어도 한 50만. 이분들이 다 투표에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런 표가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어찌 됐든 믿고 한 번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사표가 되지 않고 투표를 해보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거 다르게 한번 질문을 변 대표님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제 가정이긴 한데 다 완주했다고 가정했을 때 세 명이. 예를 들어서 김기현, 안철수, 천아람까지. 결선투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천아람이 갖고 있는 표. 뭐 이준석계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결선투표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저는 완주가 다 못한다고 봅니까? 저는 잘못하면 천아람도 관리 안에서만 가능하지. 지금 간신배니 이런 말 못 쓰게 맞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태클 들어갈 거예요. 자유롭게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선 넘는다는 관리를 할 거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아마 또 극대도하는 사안이 그건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강신업 전광훈이 주도해서 이준석을 날리면서 시작된 전당대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당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싹 숙청하고 이준석계는 다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헝은하같이 이제 음주운전 두 번으로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서 여기에 더 극대해 놓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투사고통에 나갔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러니까 이준석계에 대해서도. 어디로 가는 거? 만철수계로 가야 됩니까? 제가는 적당히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의 이준석계를 중용해 준 거지. 만약에 진짜 이거 서넣퍼버린다 그러면요. 아니 나경원 유승민도 짓밟았는데 천안함 정도 짓밟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론도 들어갈 거예요 하면 천안함 대해서도. 천안함이 색깔론이 있을 수가 있나요? 천안함이요. 뭐 색깔론쟁이 있긴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순천의 관계 문제다 이럴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박정희는 독재 시대에 있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없고 가치도 없고 나는 김대중을 가장 큰 유해한 인물로 한다. 그러면 안철수가 신영복 존경한다고 가지고 저라고 있는데 만약에 천안함이 뜬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천안함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하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경제적 이념이나 정치적 이념으로는 정말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굉장히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에 가까운 정도로 경제정책들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토론으로서 색깔론쟁을 벌이면 천안함 위원장이 저는 대단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천안함 위원장에 자꾸 편드는 것 같아서 좀 편들어도 됩니다. 못 돼요. 좀 쫄리고 저희는 다 후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지선은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속에 그냥 고고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갖고 있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약간 천안함 후보를 지지할 때 분노성 투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표들이 늘 무서워요. 저쪽은 절대 안 돼. 이런 표가 원래 항상 결집력이 센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천안함 위원장이 일단 인지도 문제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지도 문제를 돌파하는 저는 그 기점이 지지층에서 10%대가 나오면 그게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지도는 됐다. 그렇죠. 지금 두 자릿수가 확보가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보고 온 여론조사는 그런데 지지층 내에서도 10%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준석과 차별화 전략으로 본인의 색깔 확실하게 보여줄 겁니다. 아,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다른 국면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거가 또 재미있어질 수 있죠. 3부 끝으로 제가 장 기자 같이 말씀 좀 주시죠. 그러니까 안철수, 이준석이자 결국은. 뭐 천안함이 다른 색깔을 내야 되겠지만 두 사람은 또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같이 갈 수가 있나요? 참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참 재미없는 경선에서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선으로 국면이 바뀌고 있는데요.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경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천안함 변호사에 대해서 무시 전략이에요. 김기현 캠프는 별로 유의미한 변수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두 자릿수가 나왔고 본인과 동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공격을 하겠지만 천안함 후보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무시 전략을 안 쓸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일 꺼내가지고 무차별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소위 이제 천안함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보수 진영은 똘똘 뭉치겠죠. 똘똘 뭉치면 더 단단한 표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또 본인들이 방어하겠죠. 저는 그 1라운드가 TV토론이 될 것 같아요. TV토론에서 천안함 변호사가 특유의 위트와 유머와 이런 걸로 공방전을 하면 저는 이준석 아바타라고 그러는데 이준석을 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천안함 변호사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귀중한 자산인데 너무 일찍 나왔다. 좀 더 있다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비호감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천안함 변호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3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4부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자 4부 토크킹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오늘 표결 처리할 방침인데요. 3당이. 탄핵 결정 이거 세 분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 기자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어쨌든 지금 174명인가요? 국회의원들이 야당 연대로 탄핵소추안을 냈고 오늘 투표를 하고 아마도 가결 가능성이 높은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국무위원 탄핵은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버티는 국무위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이 159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걸어가다가 이런 참사를 당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결국에 사실 이게 탄핵까지 갈 일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했어야겠다. 그만둘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이 옳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정부에서 뭐가 문제냐 무슨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론은 지지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탄핵 지지가요? 탄핵 지지가 높아가고 그리고 이제 결국 헌재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헌재는 그냥 기본 재판하고 좀 다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재실 위원장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똘똘 뭉쳐서 174명이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다 그러면 그 양심으로 그 의석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원도 좀 똘똘 뭉쳐서 부결시켰으면 좋겠다. 아, 가결시켰으면 좋겠다. 가결시켰으면 좋겠다. 부결시키면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저는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한 발의에 대해서 민주당의 무능을 봅니다. 뭐냐면 이상민 장관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스스로 사퇴했었으면 가장 깔끔했겠죠. 본인의 말실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위해서의 책임이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를 했었으면 가장 좋았을 건데. 그 당시에도 여론은 높았어요. 이상민 장관 사퇴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여론 높았는데 민주당 계속 방관하고 있다. 국정조사에도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신은영 의원 가지고 또 공방이나 벌이고 있고 결국에는 국정조사라고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민주당 야당으로서 무능했다는 소리거든요. 그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 탄핵할 시기 굉장히 많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본인이 어떤 민생 얘기를 해도 다 사법 리스크로 가려지는 상황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도 부글부글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169석 몰아두는데 뭐해 당신들. 우리가 왜 당신들 의석을 169 해줬어. 몰아도 좀 해봐.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른 데서 힘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사실 여기서 힘자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체포동의안은 힘자랑이 아니잖아요. 결국 제살 깎아먹기 방식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와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탄핵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정말 무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순서가 좀 이상해요. 이상민 장관 해임권의안이 올라가면 원래 지금까지는 장관 탄핵까지 안 간 이유가 해임권의안 하면 대통령이 받았기 때문에 탄핵까지 안 갔는데 그래서 박진 장관부터 두 건을 안 받았으면 안 받았을 때 그때 바로 탄핵을 갔어야 되는데 이왕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이거 이상민 장관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특조의나 특검법안이거든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럼 자연스럽게 특검이나 특조의법안 통과되고 수사 들어가면 이상민의 모든 범죄들이 어떻게 확정이 될 텐데 그럼 이왕 늦은 거 차라리 특검부터 먼저 방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늦었으면 어차피 헌법과 법률 위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탄핵 사회에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무슨 법 위반이냐. 그러면 차라리 그걸 갖고 특검하고 특조의를 벌써 먼저 가는 게 맞지 않나. 전략적으로 봤을 때. 수사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태원 유족들이 특검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조에서 사실 잘 밝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수사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에 대해서 맞득찬화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수수색도 제대로 잘 안 됐고요.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저는 특검을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중요한 것은 아까 김재수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진작 했어야 됐다. 시간 사항. 그리고 그때 여론이 들끓었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나가서 천막을 치든지 단식을 하든지 삭발을 하든지 뭔가 이 참사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연대해서 야당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존재감을 보여줬다면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도 많이 올랐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실기하고 여태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걸 하는 이제라도 하니 다행이다라는 지지자들의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무능한 민주당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지난 주말에 장애투쟁 집회를 갔다 했잖아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민주당 뭐 좀 샅샅이 취재를 좀 했는데요. 한 번이니까 나간 거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장애투쟁을 할 거다. 이러면 노선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를 다시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의총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 안이 올라간 거죠. 하나는 이상민 탄핵 그다음에 하나는 김건희 특검 두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에서 집회를 할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그 전주의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가 잘 안 모아지니까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던 모양이에요 의원들한테. 그래서 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지도부에 따르면 압도적 다수가 찬성으로 나와서 이제 장애투쟁 결정에서 간 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나왔는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도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장애투쟁을 하는데 한 번은 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안 할 것이다. 일단은 그냥 한 번 했고 그다음에 계속 할지 말지 여부는 다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김남국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10일에 도이치모터스 결과가 나면 아마 당에서 김건희 특검법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혹시 취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이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재판 과정에서 검사 판사를 통해서 확인해봐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는데 소환조사 한 번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1심 재판이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특검을 요구할 텐데 이건 민주당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정의당 이정민 대표하고도 취재를 했는데 정의당도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당이 다 그렇겠네요. 10일 날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당연히 특검 요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재판 곧 있습니다. 오늘은 또 곽상도 재판 선고가 있지만 그건 다른 거긴 한데 결과가 만약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글쎄요. 민주당이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판결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소된 상태는 아닌데도 이 판결문을 쓰다 보면 권오수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김건희 이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판결문 문장 한두 개에 김건희 개입을 암시하는 문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검찰이 공개한 증거가 너무 명백한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서 김건희 이름이 나오든 안 나오든 특검하는 건 맞는 거고 특검하는 거고. 이 특검은 현재 이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은 크게 무리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거를 여당에서도 대해놓고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법사위에 지금 조정은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를 169석에 있는 민주당이 그 정도를 여론으로 못 돌파한다고 하면 민주당 진짜 무능한 거죠. 한 명때로 통과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완전 무슨 웰빙 좌파 뭐 이렇게 좌파도 아니죠. 저는 웰빙 정당으로 이제 과거 한나라당처럼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장외투쟁하는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 총사에서 망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체에서 와서 제1번이 장외투쟁하지 마라 했었어요. 자유한국당 때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국민들이 장외투쟁하면 짜증낸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장외투쟁을 안 하고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그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법사위 핑계를 대면서 김도우비 위원장이 있고 조정은 의원이 스윙버터인데 반대할 것 같고 이런 얘기들 계속 지금 거의 1년째 하고 있거든요. 웃긴 게 169석이면 법사위원장 바꿀 수 있어요. 저희 21대 국회에 들어서 민주당이 한석도 안 줬잖아요. 위원장 자리 하나도 안 줬잖아요. 민주당의 의석수 막강에 갖고 있으면 법사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원장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탓하고 있는 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쫄아서 그런 거예요. 역풍 맞을까 봐. 댓글에 오늘 김대수 위원장의 민주당 지적은 적확하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한심스러운 거거든요. 민주당이. 아니 이럴 거면 총선에서 내 중요한 한 표를 왜 민주당한테 몰아줘. 차라리 국민의힘한테 몰아주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은 지난번에 있었던 장외집회를 국민 보고대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장외집회 아니고 국민 보고대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것을 기자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찌 됐든 저는 민주당이 살아있는 야당, 야성. 지금은 여당 아니잖아요. 여당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줄 때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지자들도 결집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이런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특히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도 안 했지만 민생 현안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권우수 회장 사건은 10일 1심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에요. 금요일 그날 이재명 대표 검찰에 출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SNS에 혼자 갈 테니까 절대로 나오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시 부르는 이유하고 이번 조사, 참석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건지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이거 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쌍방울 그룹 문제는 안 들어요. 지금 백현동 문제. 백현동 압수수색도 했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불려가고 불려가고 할 건지. 글쎄, 저는 원천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라고 이미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측에 있는 2명이 구속됐을 때부터. 그러면 수사를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건 야당 대표라는 것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현재 윤석열 조건의 검찰은 조작 날조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그 검찰에서 피해받는 다른 국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이 검찰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하고 특검 아니면 수사를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건도 많으니까 아직 나만이 남아왔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불려다닐 거냐. 그리고 체포영장도요. 지금까지 간추러 사안을 칠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됐으면 부결됐다 치자 이거래요. 또 칠 거 아닙니까? 뒤에 사안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 옛날 얘기라지만 김대중이나 김영상 같은 경우 검찰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서 검사가 와가지고 당사랑 호텔 와가지고 조사하고 왔지. 그게 특혜가 아니라 어쨌든 정부 권력과 맨 앞에 싸우는 야당 대표에 대한 하나의 국민의 신뢰를 보여주는 건데 본인이 지금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냐. 장윤선 기자님 얘기 듣고 김재석 위원장을 가겠습니다. 민주당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면 간다. 이런 건데 사실 내부에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된다. 왜 자꾸 가냐. 이런 비판도 있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르면 간다. 그러면 체포영장도 계속 나눠서 쌀라미 전술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합격한 거 봤을 땐 그것도 체포영장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또 하겠죠. 백현동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고. 너무 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때마다 그렇게 할 거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뭔가 결단이 필요한데 그 시점을 2월 말, 3월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일정 정도 정리정돈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에서 불만도 많고 의견도 많지만 그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토론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김지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국민의회에서는 방탄이다. 계속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방탄으로 막혀져버리는 거는 그렇게 프레임이 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심각한 리더십 하자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검소 한박 2 법안 낸다고 하는데 곧바로 나오는 게 아 이거 결국 이재명 방탄 법안 아니냐는 얘기 나오고 임시국회 열어도 아 이거 이재명 방탄 국회 아니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야당 169석의 큰 의석수를 가진 야당의 대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방탄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냥 방탄 정당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여론이 계속 부정적으로 쌓이고 있거든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성남FC 갔다가 대북손금 갔다가 대장동 갔다가 검찰이 불러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도 다 응하지 않고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고 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 누적되고 나 죄 없는데 이 말이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건데 나가는 동시에 또 민주당에서의 리더십은 또 흔들리겠죠. 알겠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오늘 얘기가 좀 더 다뤄야 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김재수 위원장, 장윤선 기자, 변희진 대표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위원장, 장윤선 기자, 변희진 대표 세 분 감사합니다.